안녕하세요 오아입니다. 가수 이승철이 김준호, 김지민 커플의 결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복고 돌싱포맨에서 김준호, 탁재훈, 이모니, 이상민이 가수 이승철의 스튜디오에 방문해 돌싱스타K 오디션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스튜디오 환경에 경이로움을 느낀 김준호는 술 먹고 떠들어도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김준호는 이승철에게 노래를 여기 배로 부르는 게 뭐예요 라고 불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가 하면 두성과 비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이승철의 말에 엄서 직접 목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김준호는 의혹과 달리 음정이 불안한 목소리를 내뱉었고 이에 이승철이 마법의 손길을 돈부이자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등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준호는 제주도 항공권을 걸고 마포구 사랑꾼으로 돌싱스타K에 참여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30년 전 국학생 비주얼로 나타난 김준호는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게임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김준호는 노래를 부르기 전 심사위원으로 나선 이승철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기상천외한 장기로 팬티 빨리 입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는 실패로 돌아갔고 노래로 승부하겠다라며 곧작 노래 도전에 나섰습니다. 애절한 감성의 노래 히아를 준비해온 김준호는 이별 노래라는 이승철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야를 지민아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 이별 노래를 부르기조차 실은 사랑꾼 김준호는 행복한 노래로 선곡을 바꾸기 위해 분투를 펼쳤지만 결국 이야를 부르게 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준호는 초반부터 과한 감정에 심취한 오일창법을 선보인다면 가수 전인곤을 모창하는 등 남다른 노래 실력을 자랑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승철은 김준호의 절절한 감성에 솔직히 말해봐 너 지민이랑 헤어졌지랑 결벌 의혹을 제기하며 이 방송통에 다시 잘해보라는 거냐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창법을 지민이가 싫어하는 데 해봤다며 민망해 했습니다. 결국 김준호는 심사위원 이승철에게 97점 고득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모니가 99점을 받아 1등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승철은 김준호의 절절한 감정에 심취한 오일창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승철은 김준호의 절절한 감정에 심취한 오일창법을 제기하였습니다.